기타 소리 나가요? 나입니다. 원래는 앞에 신트사이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타축법이나 동요 후렴을 부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많이 바뀔거에요. 하지만 지금 처음에 새벽에 제 컵스 작성에 앉아서 만드는 원형을 오늘 들려드린 자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연히 바라본 한참한 하늘은 너무 덥고 드물고 그리고 깨끗해 깨닙이 좁게 느껴지는 내 맘의 크기는 이건 뭐지 섭섭해 웃음만 나와버렸지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럴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복잡해 생각이 꼬리 물어 또 뜯어 안을거야 가진게 없어서 더 복잡해진걸거야 나도 알아 문제도 정답 또 결국엔 나야 나 문제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문제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정답은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어제 만난 천사는 악마가 되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사랑해 남은 또 사랑 나야 나 망쳐버린 악성 같은 노래를 눈물놀이다 들었던 생각을 나도 알아 문제도 정답 또 결국엔 나야 나 문제도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문제도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정답은 나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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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연히 바라본 하찮은 하늘은 너무 높고 드넓고 그리고 깨끗해 괜히 비죽게 느껴진 내 방에서 나와 룰루랄라 카레 우동 먹으러 가야지 네 감사합니다